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그냥 어마어마한 고집불통인 겁니다.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이번 정책은 그냥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첫 단추의 주역은 윤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관리들인 거죠.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을 고쳐야 그다음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고쳐지겠죠. 보시게 되면 고생이 요즘 되는지 이게 바크스쿨이 좀 강하네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대화도 없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2천명 의대 정원을 하여 이런 사태를 촉발시켰으면 언제까지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반적으로 밀어 굽지기만 할 겁니까? 정부도 대책도 세워가며 정책을 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과 의사를 늘려야 해서 의대 정원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니 그나마 있던 필수과 전공이 마저 다 사직하게 만들고 이제는 재검토해도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학병원 적자로 망하든 말든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발든 말든 끝까지 타협 없이 나가겠다는 무책임한 정부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조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 뭐 해법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반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고집불통은 처음입니다. 국민 건강권은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의료계획의 당사자가 대통령 한 사람도 아니고 당사자인 의사들과 함께 설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정원해들 될 일을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온 나라가 망할 듯이 꼭 이 난리를 쳐야 됐을까요?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질투심과 해모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됐을까요? 대통령 한 자는 온 국민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고 고진만 뿌리는 짓 외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는 일 없으니까 그냥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꼬이게 하는 겁니다. 윤 정부는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 해결도 못하고 국민을 고통만 받게 합니다. 모든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무정부라고 할 것입니다. 무능정부라고 불러야 좋겠죠. 문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정갈등이 여러분 4개월치 지금 접어들었는데 아무것도 여러분들 대안이 없는 겁니다. 출구 전략도 없고 여기 한 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포퓰리즘에 빠져 박수친 대가는 당신의 자식들이 분명히 치우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치른 게 아니고 지금은 수명이 여러분 길기 때문에 당대에 다 치르고 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넓고 병들어서 우리나라 의료가 좋니 안 좋니 불평할 때 지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오른 보험료를 낸다고 등골이 힐 때 지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암이 걸려 수술의 약이 6개월 뒤로 잡힐 때 지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너무나 당연하니 한국의 의료는 끝이 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분이 났으면 장문의 글을 남긴 겁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처벌인 사람이 본인과 가족에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정부의 불법행위는 누가 처벌하게 됩니까? 지도자의 가족의 불법행위는 누가 음중 처벌하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글을 남기신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타면 자기 여러분 사적인 그런 감정을 담아 가지고 이 고집불통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 좀 들어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웃음이 나오네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선출직 공집자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운조화가 당선된 거고 자기 힘으로 당선됐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뭐죠? 대안이 없어서 표를 찍어주고 당선시켜서 밤낮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뭘 그렇게 잘 알겠냐요. 자기 분야 아닌데를. 아니 30년간 여러분 검사로서 피의자 조조 온 사람이 뭘 여러분들 의료기를 그렇게 잘 알겠냐요. 의사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해야 되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다 휴전을 하겠다. 27일부터 그러면 외회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가 문제입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본인이 비용을 치르게 되겠지만 본인이 비용 치르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들하고 국민들이 이런 치르게 되는 것이 제발 전문가 말 좀 진지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때리고 반발하니 억박지르고 협박하고 완장차면 타도 휘두르고 싶은 모양입니다. 세상 만만한 게 의사들입니까? 의사들과 국민 사이에 이렇게 이간질해서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그랬던 큰 기대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복이 없는 거죠. 그래도 조금 나을 거라고 이런 뽑아놨더만 이거는 뭐 첩첩산중인 겁니다.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환자와 국민을 저버린 자는 정부입니다. 비난받을 사람이 도리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의로진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사태의 본질도 보지 못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박스치며 아픈 배만 어루만지는 국민들이 있는 한 권력의 노예로 스스로 몸을 던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이 무능한 관료들에게 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성토할 때입니다. 환자와 선량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권력에 한 거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명령 남발하면서 그게 당사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이런 관리들이 의료계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분 나면 다 명령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국민들을 졸로 보면 여러분들 그냥 툭하면 다 여러분들 행정명령을 때려가지고 뭐죠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뜻밖의 멀쩡히 굴러가던 대한민국 위로를 박살낸 것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받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하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